안녕하세요 용서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이죠 아 바빴어요 아 너무 힘들었고 살도 많이 파죠 아 아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면서 아 놀러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난감합니다 뭐 지금 그래서 허벅지 장하고 어 고어텍스 잠바를 좀 입고 왔는데 차츰 아 내리지 못하겠네 아 아무튼 일단 한번 내려보고 상황 좀 보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거 아무래도 고텍스 바지까지 입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아 저기 두분 계시네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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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3개 탐을 가라 탐객용 판매 라는거 3 담마 난말이 더 어리들이 다니기 때문에 어 예 예 팝파리꾸나 보라고 해 오늘 재밌는 낚시 할꺼에요 아 울지 어... 생리끼하고 예 있어요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딱 두 분이 거의 뭐 전설이에요 이쪽 라인에서는 야 오늘 재밌는데 이거 낚시 안해도 어 조심 보시죠 이게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할게요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천천히 딱 놓고 비상식량 아 이거 초전도 안 잡히네 아 근데 요번 봄이 너무 더뎌요 아 죽었어요 아니 개들이 밖에서 그런가 봄이 늦게 시작합니다 네 봄이 너무 더뎌가지고 작년에는 5월달 또 내내 입었어요 그래요? 5월달까지 추웠어요 야 뭔 개들이 이런가 아 좋다 분위기 좋은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분위기만 좋아해 차 일로 가져와야 되겠다 나도 아 진짜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나도 아우또에서 어디가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아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 올해는 동계 백패킹을 동계 백패킹을 사실은 백패킹의 꽃은 백패킹의 꽃은 사실 동계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갔었어요 뭐 도룡이라든가 뭐 무의도라든가 이런 데를 갔는데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들 오셔서 재밌게 오시대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원래 요럴때는 저같은 스타일들은 그냥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예 그냥 쉬는 거예요 가서 뭐 쓰레기를 주워오고 뭐 아이고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뭐 어차피 평생 막 평생 뭐 캠핑하고 아웃도어 생활하는 사람이라 요럴때는 무조건 아예 안갑니다 안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한풀 꺾이면 그때 가는 거지 그거를 갔는데 뭐 영상까지 또 올리고 이러기에는 아 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계속 이러고 놀았어요 겨울 내내 아우 맛있네 아우 이게 나와서 비 맞고 우이 입고 웨이드 입고 고텍스 바지 입고 이러니까 아 기분이 막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아니 사람은 흙도 밟고 진흙도 밟고 그래야 돼요 아 비가 오니까 좀 어수선하긴 하네요 14g 짜리 요걸로 던지면 되겠다 그거라 이게 활성도를 봐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가물치 낚시에 빠져가지고 했던 그거입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 제 영상 중에 가물치 무슨 게임 그렇게 올라간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나름 소소하게 재미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참 그때만 생각하면 그리고 가물치 게임 그 영상은 이제 잡는 걸로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 아 비도 더 많이 옵니다 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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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 재밌어 솔직히 재밌어요 요거 요거 쓰면 됩니다 여기서 핀돌에 아 비만이 오네요 이거는 뭐 그냥 휴대폰이에요? 네 아 유튜브 하려고 휴대폰으로 되는 거예요? 요즘 카메라도 좋아졌잖아요 어 누가 버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비우 좋구만 아휴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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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지금 애들을 쓰면 오늘은 잡고 싶다는 얘기 그럼요 근데 뜻대로 안되고 미노 오라고 해서 만원 짜리 2만원 짜리 그 두개 날려 먹었거든요 으 으 으 오늘은 손맛을 좀 보고 으 아니죠 아가죠 바닥 바다 바다 으 으 예 본 시즌이 되면 가물취 낚시를 하기 시작할 거에요 그때는 플로그 가지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웜으로 바꿔 가지고 가물취 가물취 잡을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에요 으 또 폐 부표가 절대 고기가 안잡혀 잡는 사람 한명도 못 봤어요 근데 차기 오면 여기다 고기를 던지게 돼 으 으 보기 근데 여태까지 한정도 없어 참여자라 으 으 보기에 잘 먹을 거 같은데 물고기가 없나봐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으 엄청난 고수 분들 같이 오셨거든요 저 끝에 보시죠 근데 다 입질 한번도 못 봤어요 저분은 엄청 잘 하시는군요 음 근데도 오늘은 좀 안되는것 같아요 으 으 아 옮겨 봐야 되겠네요 아 예 잘 안되네 뜻대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네요 포인트도 좋고 다 좋았는데 잘 안되네요 다음주에는 좀 괜찮겠죠 다음주에 한번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